다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5일 수요 3일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3일을 보내고 저희를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죄를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앙,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진노를 죄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 멈춰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통분해하며 다시 속히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함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깨워주시고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량식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지자들에게 오시니 지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경을 맞이하는 자세 역경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병 이어의 거대한 기적 직후에 일어난 고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환란의 폭풍후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며 또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대확산으로 인해 주일예배 이어서 수요예배까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드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태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애국 전역에 열 가지 대재앙을 내리실 때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국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1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애국 나라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징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애국에 내리신 10대 재앙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국의 신들을 징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12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국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국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국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와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애국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징계라는 것 세 번째 애국에 내린 10대 재앙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온 천하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9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국에 왜 이 재앙들을 내리는 줄 아느냐? 바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것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재앙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 커다란 폭풍으로 잠재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불을 다친 이 거대한 폭풍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시작이죠. 제자들에게 이 폭풍을 하는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이 고난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 남은 음식을 12개의 큰 광주리에 담은 기적의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야,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가 평생 일 안하고도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다. 야, 이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생각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 야, 너희가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 내 표적 보고 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떡 먹고 배불리려고 또 떡 얻어먹으려고 나 쫓아오는 거 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었어요.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행복 다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 이게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중심에 열두 제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사의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구속의 뜻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귀신으로 여긴 것이죠.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다면 왜 두려워하고 왜 유령이라고 외칩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이 환란과 이 역경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오랜 시간 신앙 생활해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단순히 내 직장, 내 사업체에 물질의 복 주시는 하나님 또 내 가족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믿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난 그저 수요일, 주일,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사명 다 완수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내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을 이용해 오진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간과하며 살아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전두서 7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말씀의 공동번역을 보시면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이 네가 원한 대로 되어지지 않거든 점점 위험으로 빠지고 점점 공경에 처하고 점점 이 삶의 어둠 속에 빠진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지금 미국 내 감염자가 1만 6천명이 넘어가고 있고 사망자도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가 다 어려워지고 생활 필수품도 다 동인하고 직장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지 못하고 또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까지 폐쇄되어 나가지도 못하는 이 초유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이라는 거예요 부디 지금의 이 사태를 그냥 한 번 왔다가 지나갈 우연의 재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지금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뜻을 위해 살아드려야 할 것인지 내 신앙과 생각과 삶의 계획 모두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마침이죠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저람에 가로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고난이 끝이 났어요 결국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셨고 이 폭풍우를 순식간에 잠재우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이 비로소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로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혹독한 고난을 겪은 후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이 땅의 경제적인 임금이 아닌 내 의식주를 책임질 정말 그러한 요술쟁기가 아닌 온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비로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이들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이 일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전염병의 대지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지향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주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리기로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코로나 대지향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어떠한 의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전세계에 이 고통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지향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이유 그 목적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땅의 주약을 징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대지향은 분명 온 인류의 죄에게 대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지향이 멈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각자의 죄를 찾아내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4순절 기간에 그냥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 안 하잖아요 전세계 곳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난 지역이 없어요 무엇을 말하니까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정가정마다 회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이는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내 몸을 조심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회개치 않은 그 죄 이 밤에 다 찾아내어 회개하시는 가운데 진정 이 바이러스 재앙에서 벗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거짓 신들을 징치하시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과거 애국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그 어떠한 종교 그 어떠한 신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거짓 신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참 유일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모두가 두려웠던 이 대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 아맞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 수많은 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온 인류가 섬겨야 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 대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참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천하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이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대요 하나님께 찬송 부르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지었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부르신 것이죠 하지만 전세계의 전세계의 대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대재앙 가운데 가장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행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지 못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대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 자신을 지금 온천하에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끝내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먼저 복음받은 자들이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끝낼 수 없대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요 참다 못해 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오늘도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재앙이 끝날지 아무도 모른 채 막연한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코로나 대재앙이 끝날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의 기도를 우리 모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당신이 허락하신 이 천국복음 이 구속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행복만 챙겼던 지난주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 복음 힘써 증거할 테니 제발 이 재앙을 멈춰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온 가족이 합심하여 회계의 간구를 올림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극률이 전 세계를 다시 뒤덮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속기 끝이 나는 기적의 대역사를 함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록 2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만물의 시작 모든 사건들의 시작 그 진행 그 마침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축복뿐 아니라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죠 이름의 24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래요 마지막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여와께서 가라사대 보라나리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요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영적 기갈도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환란과 재앙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는 가운데 현재 맞이하고 있는 이 재앙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동안 내가 속에 있었던 그 욕심 게으름 나태함 모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믿음의 결심을 이밤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또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대재앙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천국 천국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우리가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을 온천하에 알리는 그 복음 전파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상황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한절한 회개의 기도 들어주시고 참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며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연구할 수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하루하루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온 가족 모여서 기도하시는 밤이 되어서 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다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새길이 열릴 수 있도록 꼭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3일도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이곳에 머리 숙여 이 모든 역경의 시작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반드시 회개하고 결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환란의 마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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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